Q. 좋아하는 음원가? 네? 좋아하는 음원가? 삼성의 이 원소 삼성의 이 원소 부산관명이 부산관명 누구 있어요? 이름을 잘 모르는데? 아니요. 김상원 당당이 불러준 거 있잖아요. 아파트. 승리곡. 고맙습니다. 좋아하는 음원가? 좋아하는 음원가? 소환이요. 좋아하는 음원가요? 소환이요. 민호. 민호. 정화는 음원입니다. 이거 뭐지? 이 악취가 어떻게 되지? 이게 제일 좋아요. 오 홀트. 삼촌 보고싶다. 홀트. 저희 팀만이에요? 저희 팀이요? 됐어요. 도하니. 도하니. 저 이거요. 우와. 안녕하세요. 오 대한민국. 오 대한민국.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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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취 형. 타미국. 제 거요. 네. 배우는가. 그리고 엘돌아도. 사랑을 봉iors요. 달아간다. 김상수. 날아간다. 김상수. 끝장. 끝장, 역시 모재. 잘 모르겠어요. 운동요. 어때 강리노? 잘 모르겠어요. 제 응원과 저. 맛있을 뻔했다. 다들 이불 재고 밥 먹어. 잘 모르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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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 떠나요. 이승기꺼. 여행을 떠나요. 그것도 공원과 맞춰. 여행을 떠나요. 여행을 떠나요. 여행을 떠나요. 여행을 떠나요. 여행을 떠나요. 저희 다 Nerun. 여기 도둬. 이거. 어떻게 해야 되나? 여행을 떠나요. 들으시면서 혹시 제일 기억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. 박혜민이 오는 거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제 거예요. 제 거. 한 번 불러주세요. 상세운침.